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산골마을 베제이시라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1차선 도로를 따라 30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합니다. 베게트 베게트가 아니라 카탈로니아어로 베젯 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첫인상이 다른 스페인 도시하고 다르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다 석재로 지어진 건물인데 숙박업소로 사용하고 있네요. 도시의 기온은 성당이 10세기 때 지어졌으니까 그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8세기 9세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산골마을인데요. 가장 인구가 많이 살았을 때는 19세기 말이고 1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가 마을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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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식당을 찾고 있는데 식당 문 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평일 지금 오후 2시라서 분명히 식당 문을 열어야 되는데 관광객은 조금 보이는데 현지 주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요? 여기 인터넷 지금 안되고 있어요. 전화도 안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주민한테 물어보니 여기 식당이 2개인데 1개는 문을 닫고 1개만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통편이 없어 가지고 자가용으로 와야 되는데 바다니에 사는 사람 말고는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영상으로서 대리만족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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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